자 이번 시간에는 중기 경비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경비 또는 건설기계 손녀라고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 중기 경비에 대해서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공사 안에 들어가지 않고 상단에 보면 자료관리라고 있어요. 자료관리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자료관리 쪽에 들어가면 이 pc에 설치되어 있는 품목군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요. 품목군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때까지 5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5월 품목군 여기다가 중기 경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할 품목군을 더블클릭 또는 품목군 선택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품목이나 이리댓가 할 때는 제가 공사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 자료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공사 안이 아니라 이제 자료관리 쪽으로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 자료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하는 방법은 일단 건설기계 중기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설기계부터 한번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품샘에 있는 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일단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있지만 또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추가 버튼 있죠. 추가 버튼 이 버튼 누르셔 가지고 지금 이제 중기 요거를 추가를 할 건데 일단 요거를 추가하기 전에 건설기계부터 건설장비부터 일단 먼저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품목 추가로 들어갑니다. 건설기계 등록하는 거는 건설기계 등록할 때는 품목 추가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있죠. 여기서 분류 선택을 눌러가지고 이 분류 말고 다른 쪽에다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분류가 이렇게 쭉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데다가 만드시면 돼요. 굳이 뭐 딱 한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곳에다가 만드시면 됩니다. 보통 이쪽에 공통자재 보면 건설기계라는 분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나는 다른 곳에다 만들겠다 하면은 분류를 다른 쪽에 지정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만들 때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품명에다가 굴삭기를 가장 많죠. 굴삭기 해가지고 이거는 무한굴삭기 기존에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무한교도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 규격 부분에는 07짜리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07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거는 장비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죠. 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품목 구분이 있습니다. 품목 구분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건설기계는 이거 한번 쓰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경비로. 그래서 여기서 제로비노비 경비 중에서 자재노무 경비 중에서 경비를 선택을 해주고요. 경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건설기계라고 체크박스가 나와요. 자 이거는 건설기계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이거 체크해 주게 되면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 자 이 계수를 넣던 부분이 나와요. 이 계수는 표준 품셈 보시면은 제가 품셈을 미리 찾아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굴삭기 무한계다라고 해가지고 07짜리는 요거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 여기 내용이 있죠. 그죠? 이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삼각비 900 그리고 정비비 700 그 다음에 관리비 485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구분 이거는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국산장비 이렇게 지정해주시고 외산장비는 외산장비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있어요. 통화는 지금 현재 품셈에는 전부 다 이제 그 원화 단위로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 단위로 지정을 요거를 원 단위로 지정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천 원 단위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품셈에 보면은 그 단가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품셈에서도 요 내용을 찾았는데 보시면은 건설기계 경비 적산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요기 보면은 건설기계 가격은 부가세 제외된 것으로 단위는 천 원이다. 요로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천 원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장비 가격은 요기 또 마찬가지로 품셈에 보시면은 요기 요렇게 있습니다. 품셈에 보면은 무한개도 07짜리 해가지고 요로케 금액이 나와 있죠. 그죠? 이 금액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 금액을 넣고 천 원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에요. 요기에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요 금액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정을 해주고 천 원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채워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천 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요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요기에 대한 단가를 넣어 주셔야 되죠. 좀 전에 보셨던 품셈에 나와 있는 이 단가 있죠. 07짜리 10926 요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 버튼 있죠. 요기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옆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기 뭐 가격정보, 물가자료 뭐 이렇게 있지만은 요거는 요런 자료집에 대한 단가가 아니고 품셈에 나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딱히 품셈이라는 자료집은 없어요. 그래서 조사 단가에다가 110926 요렇게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이 항목은 천 원 단위로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천 원이 자동으로 붙게 되고요. 여기서도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110926을 넣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천 원 단위가 적용이 돼가지고 1억 천만 원대가 요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장비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건설 기계를. 건설 기계는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나를 만든 거고요. 자 이 항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중기 경비를 만들 거예요. 중기 경비를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 추가 버튼 누르셔 가지고 이제 중기 추가로 들어갑니다. 중기 추가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기계고요. 요거 외에 분류 선택 버튼 다시 눌러보시면은 요기는 건설 기계고 건설 기계 손류 운전 경비라는 분류가 또 따로 있어요. 저는 요쪽에다가 만들 거예요. 다른 분류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토공 기계에다가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하시고 선택 그리고 여기다가 품명은 동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품명, 규격 동일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굴삭기 똑같이 무한궤도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07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요거는 시간당 손율을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HR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됩니다. 중기경비 하실 때는 요것만 HR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건설 장비이기 때문에 대로 해주는 거고 요거는 시간당 손율을 이제 산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HR로 해주는 거예요. 한 시간은 HR이죠. 그죠? 그리고 비고 부분에는 이 내용도 이제 품샘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품샘에 보면 요것도 표준 품샘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운전경비 산정이라고 해가지고 굴삭기 해서 07짜리는 요렇게 주연료가 11.6L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잡재료가 22 그 다음에 조정인 1인 들어간다. 이 내용은 8-4-1 이라는 거죠. 요거는 공통부문에 그러면은 이 공통부문에 8-4-1 이라는 거를 여기 비고 부분에다가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공통 이렇게 해가지고요. 공통 8-4-1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어디 있는지 품샘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기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중기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졌고 이 중기경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쪽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조금 위로 올려 놓으시고 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굴삭기를 넣으시고 굴삭기 놓고 좀 전에 보셨던 이 내용을 넣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에 좀 전에 보셨던 이 내용 여기에 굴삭기 무한계도에는 무한계도 07짜리는 주연료가 11.6L 잡재료가 22%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력은 일단 이 항목들을 찾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 놨던 거 찾아서 넣는 거니까 품목 선택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1위대가 만들 때처럼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품목 선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굴삭기를 찾습니다. 좀 전에 만들어뒀던 굴삭기를 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항목들이 쭉 나올 거거든요. 제가 언더바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굴삭기 여기 있죠. 그죠? 이 항목을 이제 넣을 거예요. 수량은 어... 중기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이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넣었잖아요. 그죠? 이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넣었기 때문에 따로 수량을 넣으실 필요 없고 이 항목을 더블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더블클릭해서 그러면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 개수가 다 합산이 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10에 마이너스 7승을 적용을 해서 적용수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10에 마이너스 7승 적용되는 부분도 품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비, 개수, 정비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개는 2085이고 여기에 시간당 10에 마이너스 7승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제 이 장비는 넣었으니까 이제는 주연료를 넣어야 되죠. 주연료는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사용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경유를 다시 또 찾습니다. 경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경유를 찾으면 여기에 뭐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저유항 이렇게는 있고요. 수량 부분에 아까 그 품셈에서 11.6L 라고 돼 있었어요. 11.6L 이렇게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잡재료가 있었죠. 잡재료 잡재료라고 해가지고 잡재료라고 해서 이거는 주연료의 22%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잡재료 잡재료에 있는 항목 이거는 손료거든요. 손료 주연료비의 퍼센트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22%니까 22를 넣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장비를 조종할 조종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히 어떤 종류의 조종원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조종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어떤 인부를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품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품셈에 보시면 운전사의 구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굴삭기 있죠. 굴삭기는 건설기계 운전사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 건설기계 운전사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건설기계 운전사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 인부를 한 명 넣으시면 되는 거죠. 1인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수량을 1 넣고 엔터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건설기계 운전사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산출 근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1 곱하기 해서 25 나누기 20 곱하기 16 나누기 1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품셈에 보면 표준 품셈에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운전수에 대한 이 임금은 운전수의 급여 또는 임금과 기타의 운전 농후비를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 1이 대가와는 조금 다르게 요거는 25일 중에 20일을 근무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적용한 거고요. 요거는 1년 12달에 대한 건데 여기서 상여금을 400% 적용을 했을 때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하루는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인건비에 대한 거는 요게 적용이 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입력하라고 되어 있던 건 다 입력을 했죠. 그죠. 그러면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굴삭기 해서 07 HR 이라고 되어 있고요. HR 1시간에 대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계산 버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 굴삭기 무한개도 07짜리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농후비, 경비는 요렇게 산정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중기 경비는 하나 만들었고요. 중기 경비 부분에도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게 또 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할 때는 또 할증을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할증 부분도 여기에서 만약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손뇨보정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암석 작업일 때 연암이나 보통암, 경암일 때는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20% 할증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20% 할증 부분은 어디에 적용하느냐면 관리비는 제외하고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관리비 어 여기 아 잠시만 여기 이 항목을 더블클릭을 합쳐 들어가면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이 항목에 보면 수정 눌렀을 때 삼각비 정비비 관리비 있잖아요. 그죠? 삼각비의 20% 적용 정비비의 20% 적용 요렇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암석을 암석 자금을 한다. 그러면 이 항목을 하나를 더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암석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 삼각비 부분에 20% 할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면은 여기다가 어 20% 계산된 할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80인가요? 예. 제가 20% 뭐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자 임의로 잠시만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900에 곱하기 1.20% 그러니까 1.2 하면 되죠. 그죠? 1080이네요. 그죠? 1080 이렇게 해주고 정비비는 700에 또 20% 그러니까 700에 곱하기 1.2를 하면 되죠. 그죠? 840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항목을 좀 전에 그 무한계도 만들었던 거 있죠? 이 중기경비 이 중기경비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들어가는 항목에 대한 이 07짜리 항목만 암석이라고 적어놓은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단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한 번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젤앞에다가 암석 이렇게만 적고 확인 눌러서 이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항목을 다른 걸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항목을 다른 걸로 바꾸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항목 대신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한 내용 명세 변경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똑같은데 하나는 전체 1위대가고 하나는 현재 1위대가죠. 이 1위대가 내에서만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항목을 모든 1위대가 중에서 이 항목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면 이걸로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이 1위대가 이거 하나만 바꿀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같은 화면이 하나가 또 뜨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기경비 세부내역 해가지고 현재 항목 변경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현재는 바꾸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입력하는 화면인지 바꾸는 화면인지 그거는 이 타이틀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암석이라고 바꿨게 해놨기 때문에 이 항목을 암석이라고 된 거 이걸로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바꿀 항목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항목을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암석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바뀌었으니까 이전 화면으로 나가서 이제 이제 바뀌어진 걸 확인하시고 계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이 값 자체도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좀 전에는 위에 이제 할증되기 전에 거는 2085가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경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거는 22405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경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중기 경비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기 경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